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외인 기관들이 코스피 쪽에 상당히 많이 매도가 나왔죠. 아주 강력한 매도가 나왔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어제 게임주들이 동반하라고 했죠. 아주 대부분의 종목들이 갑작스럽게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러고 나서 오늘 다시 강한 반등을 또 보여줬죠. 대장을 잡고 있는 윌메이드가 다시 시장을 이끌어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이 고점에서 상당히 흔드는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시장의 분위기는 여전히 안 좋습니다. 여전히 매수세가 투자심리가 살아나기가 쉽지 않은 분위기죠. 그러나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틈새 시장에서 아주 강력한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점에서 큰 변동폭이 생겼는데 오늘은 다시 떠올랐죠. 그러나 이 게임주들 위치가 아주 높죠. 아주 높은 상황에서 변동성이 조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부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여전히 지금 돈들이 피신할 만한 코스로 게임주를 선택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 정도로 보여집니다. 지금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는 단계에 오딘이 엄청난 성공을 했는데 하락폭이 어마어마했죠. 지금 카카오게임 회사 자체로는 뭐 하나 주가가 내려갈 만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하락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게임주들이 동반 랠리를 좀 펼치고 있죠. 동반 랠리를 펼치고 있고 그러나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상당히 다른 게임주하고는 좀 다르게 큰 모멘텀으로 또 작용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죠. 거기에다가 이제 산복이 실적은 아주 좋을 겁니다. 카카오게임즈의 실적이 아마 상당히 좋을 거고 그리고 이제 실적이 이제 실적 시즌으로 좀 진입이 되고 있죠. 산복이 실적 시즌으로 진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뭐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이 모멘텀은 아주 좋습니다. 상승 모멘텀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죠. 그런데 게임주들의 이런 고점에서의 흔들리는 모습들 이런 부분은 여전히 좀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단기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얘는 뭐 좀 조정을 한다고 해도 다시 또 지금 치고 갈 가능성이 아주 높죠. 이제 리니지가 11월 2일날 이렇게 다운로드 뭐 이렇게 되고 4일날 이제 정시 발표 오픈한다 그러던데 그게 이제 가장 큰 관건입니다. 거기에서 리니지 W가 나왔을 때 매출 1위 사리를 내준다 그러면 그럼 단기 충격이 좀 나올 수 있겠죠. 그런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리니지 W가 매출을 뺏어 간다 그런 부분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그리고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가장 큰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연기금입니다. 연기금 지금 우리나라 정신의 연기금들이 아주 크게 또 자지우지하는 그런 모습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카카오게임저 지금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는 일대장 연기금이죠. 단기적인 흐름은 연기금의 매수세가 유입이 계속 지속이 되느냐 그런 여부에 달린 상황이다. 그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 코스피가 매인이 8,000억이나 던졌죠. 기간이 4,700억 매도가 나왔고 코스피는 매인이 360매수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기간이 130억 매도가 나왔는데 오늘 제약바이오주들은 아주 박살이 났습니다. 제약바이오는 연기금하고 공매도들이 아주 박살이 났죠. 아주 엄청난 하락세가 나타났는데 셀티룸그룹이 7%까지 하락을 하고 그리고 SK바이오도 6% 그리고 대정화금, SK케미컬 3%, 4% 이 정도씩 아주 크게 하락을 했죠. 아주 시장 분위기가 험악했습니다. 정말 험악한 분위기였는데 대부분 이렇게 신한하고 이런 신한 그리고 모건 스테니 그리고 제이피모건 이런 대표적인 공매창구들 대표적인 공매창구들에서 제이피모건, 모건 스테니 여기서 매도가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아주 강력하게 지금 이 공매도 세력들이 공략을 한 그러한 분위기가 좀 펼쳐졌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아주 험악한 분위기 정말로 우리나라 제약바위가 세상에서 사라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내려쳐버렸죠.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 IT 전기전자 부분도 좋지 않았습니다. 지금 외인들 기관들이 아주 시장을 크게 매도하면서 삼성전기, 삼성전자 4%, 1.3% 이렇게 내렸죠. 하이닉스도 3% 급락을 하고 핸들머비스도 크게 하락하고 여러 모습 보였는데 지금 이 게임주들이 어찌 보면은 피신처처럼 움직이죠. 피신처처럼 지금 액션스케어가 출렁이고 나서 다시 밀어올려 버리죠. 아주 그냥 뭐 왔다갔다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흔들어 버리는데 위메이드도 어제 정말로 크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메인이 다시 또 들어왔죠. 16만주 기관이 19,000주 매수 들어오면서 아주 끝도 없이 올라서고 있습니다. 끝도 없이 올라서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언제 밑으로 내려도 이상치 않을 수준까지 내려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모멘텀이 아주 좋습니다. 지금 블록체인 기술, 미르포, 글로벌 흥행 이런 걸로 가고 있죠. 어쨌거나 얘가 반등을 성공하면서 게임주들이 그래도 에너지를 좀 얻었죠. 아주 좋지 않은 시장 분위기 속에서도 코스피가 1.3% 하락을 하고 코스닥이 0.8% 하락했는데 게임주들이 그래도 지수를 좀 많이 잡아줬습니다. 코스닥의 지수를. 카게임 같은 경우 1.4% 올라섰죠. 여전히 지금 오해선을 깨지 않고 있죠. 오해선을 깨지 않고 잘 버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보시면 기관 쪽에 특히 연기금이 계속 들어오죠. 기관 연기금 투신보험 금투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외인들은 계속 좀 팔고 있지만 매수하는 기관들의 매수세가 아주 강력합니다. 매인매도의 오늘은 3배 정도 나왔죠. 어젠 2배. 이런 식으로 아주 강력하게 매수해서 기관이 이끌고 있는 상황인데 쭉 끌어올려서 MSCI 지수 편입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편입이 되면 패시브 자금이 해외 자금이 들어오죠. 그런 부분이 들어오는 상황인데 거기에 들어올 때 거기에다가 되고 물량도 넘기면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학경 같은 경우에. 지금 그리고 오딘의 흥행이 너무나 저평가 되어있죠. 오딘이 흥행하든 말든 그런 분위기까지 주가가 내려왔는데 그렇지 않죠. 대한민국의 게임 역사를 바꾼 그런 게임을 탄생시킨 기업인데 말도 안 되는 언더시팅이 진행됐던 겁니다. 그러면 제자리로 찾아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MSCI 지수 편입 그리고 오딘의 중장기적으로 보면 오딘 대만 진출 그리고 라인어트 지분 인수 이런 부분들 그것도 아주 오래 걸리지 않죠. 올해 둘 다 올해 나올 만한 호재 소식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지금 게임주들이 어찌 보면 피신처처럼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전히 지금 단기적으로는 바닥에서 많이 올라와 있죠. 시장의 분위기는 아주 험악한데도 잘 버티고 있습니다. 자유부 팀 운영상입니다. 여기서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기관들 특히 연기금에 매수가 들어오는지 여부 이게 가장 중요하다. 쭉 가다가 한 번 더 내려 꽂을 때 보면 아주 크게 흔들어서 내려 꽂아버리죠. 어제 오후 1시부터 매도세가 갑작스럽게 나오는 그런 모습을 봤지만 언제든지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게임주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게임주들이 워낙에 탄탄하게 지금 잘 버티면서 올라와 있는 상태이지만 지금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아주 좀 험악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 미래성장성 보고 간다 그러면 가가기에는 아주 좋습니다. 지금 호재가 계속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 단기적으로 조금 비중을 조정을 하면서 가겠다라고 한다면 이 연기금들 연기금하고 기관들이 매수를 계속 하느냐 아니면 이게 어느 순간 매수에서 매수 부분이 멈추느냐 이게 이제 가장 단기적으로는 큰 관심사로 두고 보는 게 가장 좋은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MSCI 지수 편입 이런 부분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단단하게 잘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나마 게임주들이 현재 지금 시장 분위기에서는 무슨 공급망이 무너지네 붕괴되네 원자재가 올라가네 코로나가 어쩌고저쩌고 이런 부분에서 가장 그래도 제일 자유로운 쪽이 이런 엔터주 게임주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열었습니다. 엔터주 게임